어디까지 들어오는 거야? 혜규야 그러지 말고 토요일인데 야구 구경 같이 가자니까 더운데 무슨 야구 구경이야 나 얼굴 탄단 말이야 내가 그럴 줄 알고 네가 가져왔어 어머어머 너 정말 이러면 곤란해 이런다고 내가 야구 구경 갈 줄 알아? 그리고 이 옷에 이 모자가 어울리긴 하는 줄 아니? 그럴 줄 알고 너한테 어울릴 것 같아서 LA 다져스 야구 티 하나 샀거든? 이해가 이해가 너 정말 이러면 곤란해 진짜 네가 이런다고 내가 야구 구경 갈 줄 아나 본데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야? 이거 그냥 집에서 언니 텔레비전을 보면 됐지? 그리고 뒤에서 보이기는 하는 줄 아니? 나가자